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악 선생님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서브스튜드 교사이기 때문에 모든 과목과 모든 학년, 모든 학교 교육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뮤직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뮤직 수업을 하게 되었는지 제가 교실부터 수업의 구성 방식 이런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미국의 뮤직 클래스는 한국하고 다르게 이런 식으로 수업에 필요한 교실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기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학생들이 여기에 올라가서 합창단처럼 소프라노, 테너 그런 식으로 자리 위치에 올라가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 카페트에 앉아서 노래를 그냥 했어요. 카페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뮤직 카페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하고 다르게 스마트 보드라고 있습니다. 하와이치보드 옆에 스마트 보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음악을 재생을 해서 아이들이 여기에 카페트에 앉아서 춤을 추거나 아니면 노래를 듣고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너무 행복했는데요. 제가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은 정말 일을 한 게 아니라 즐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학생들도 행동도 정말 행동가짐도 정말 바랐고 그래서 아이들도 수업에 참여를 하고 수업을 되게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오늘 최고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거 이런 거를 같이 들었는데요. 뭐 펠리스나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려드릴게요. 학생들이 여기에 앉아서 노래를 듣고 같이 박수를 추면서 춤을 췄습니다. 이 노래에 맞춰서 스패네시가 들어간 노래죠.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를 들여드릴게요. 교실을 보여드릴게요. 피아노가 음악교실답게 피아노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항상 미국 교실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싱크대가 있고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이 끝났는데요. 그리고 미국 교실에는 이렇게 퍼블릭스쿨 같은 경우에는 국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기를 향해서 국기에 대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만큼은 미국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음 노래 제가 뭐 했는지도 일본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노래 한번 들려드릴게요. 처음 들어봤는데 애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오소가주 이런 노래예요. 들어보세요. 오소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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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하시죠? 처음 들어봤어요. 일본 노래인데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루나 뉴이올이라고 해서 설날 동양에서는 루나 뉴이올을 설날이라 하잖아요. 설날을 축하하는 노래래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노래 들려드릴게요. 다음 노래는 뭐냐면 펭귄포카라는 건데 아이돌이 이렇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손을 잡고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는 거였는데요. 펭귄포카래요. 근데 정말 귀엽더라고요. 펭귄포카 어떻게 했냐면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원 투 원 투 푸링 온 마이 쇼 막 이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펭귄포카래요. 펭귄포카 집에서 따라하기도 아이들이랑 둘이 손을 잡고 노래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노래 뭐가 있었냐면 크리스마스답게 크리스마스 노래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킹 더 갈드는 킹 더 갈드는 한국어로 하면 유치원인데 미국의 유치원은 K5부터 있어요. 그래가지고 K4부터 이번 연도부터 이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만 4살부터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조금조금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또 다른 노래 The Bells on the Sleed라는 노래예요. 이 때 딩딩딩 할 때 소리를 내면서 박수를 쳤어요. 저희는 귀엽죠 노래가 아 이때 탑탑탑 발로 이렇게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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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탑탑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재밌죠? 이렇게 해서 되게 뮤직 클래스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뮤직 클래스를 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잠시 쉬면서 노래춤 들으면서 춤추면서 같이 이렇게 손잡고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서 되게 즐길 수 있게 해놔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뮤직 클래스를 되게 딱딱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식 전달의 수업을 생각을 했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일매일 뮤직 시험에 매일매일 이틀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미국은 뮤직 시험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런데 그렇게 이틀에 한 번씩 수업을 참여할 때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노래를 듣고 춤을 추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수업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음악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했던 음악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 음악을 들었는데 반했어요. 너무 음악이 좋아가지고 세컨 그레이드라고 해서 초학교 2학년이죠. 미국에서는 초학교 2학년 그래서 초학교 2학년에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거 그래서 한국 나이로는 9살이고 미국 나이로는 만 7세 같은 의미죠. 어떤 노래? 크리스마스 이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좋으신가요? 제목이 이런 제목인데요. 저는 이 노래가 정말 좋더라고요. 소리 좀 줄일게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는 리코더로 학생들이 아침 클래스 받는 퍼스트 그레이드라고 해서 초학교 1학년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이런 리코더를 이용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거였어요. 여기 보이시는 악플 보이시죠? 악플을 보고서 리코더를 제가 리코더를 부른 지가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리코더를 부른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서 이것을 가지고 아침에 오전하자 연습했어요. 부르는 거를 정말 리코더를 부른 지 오래돼서요. 근데 본의 아니게 학생 한 명 리코더를 안 가지고 와서 제 리코더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연습을 해서 저는 굳이 부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연습 오랜만에 10년 만에 하니까 정말 새롭고 좋은 추억이 새롭도록 돕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리코더를 가지고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도 저 솔직히 떨었어요. 왜냐면 제가 피아노를 연주할 수도 있고 플루트를 연주해야 될 수도 있고 바이올린을 연주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저 서비스 교사이기 때문에 준비가,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만 4살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배웠기 때문에 피아노 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바이올린이나 플루트는 제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정말 쉬운 리코더를 연주하는 거였고 심지어 연주하지도 않아 가지고 그렇게 떨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 연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의 춤은 정말 눈 감고도 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어렸을 때 피아노를 쳐서 정말 정말 오늘 수업이 제 인생에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전공을 음악 쪽으로 바꿔야 될지 심리학에서 고민 중일 정도로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올라가서 합창단처럼 이렇게 자기의 신의 미소프라노 채널 미소프라노 올라가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카펫에 앉아서 노래를 하겠다 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서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포카춤을 친다거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재미있는 수업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 학교 선생님들의 이런 교무실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교무실이에요. 미소 선생님이 두 분이어서 이렇게 책상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오늘 춤을 추고 막 이러니까 지금도 들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직 클래스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수업은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실까요? 피아노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저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음악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악기도 구성되어 있어요. 퍼블릭 스쿨 같은 경우도 좋은 퍼블릭 스쿨 같은 경우에는 음악 선생님들이 출중하셔서 악기를 전부 다 연주하실 수 있더라고요. 학심도 첼로나 바이올린도 학교에서 공립학교인데 돈 하나도 안 드리고 학생들을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정말 서브란즈 교회, 교회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뮤직 클래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에 대한 소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영상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저희 지금까지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